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난데없이 일부로부터 도가 지나친 비난과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은 24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광우뻥 선동 희철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래서 가세연은 광우뻥으로 국내 사망자 영 문재양 독감 백신 사망자 48명? 야며 희철하께 시민 발언도 진영 따지냐? 광우뻥은 개념 발언이고 문재양 독감 백신 사망은 무관심이냐고 주장했다. 특히 가세연은 너 같은 놈이 가장 역겨운 것 같다. 희철하 정말 토악질이 나오는 인간. 희철하라고 강도 높은 저격을 했다. 이와 함께 가세연은 지난 2008년 김희철이 sbs 인기가요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와 관련 발언을 했던 내용이 담긴 기사를 덧붙였다. 당시 소신 발언을 했던 김희철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백신 접종 사망자에 대해선 의견을 내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 일부 네티즌들은 그들의 저격에 동조하기도 했지만 네티즌 대다수가 김희철의 촛불 시위 발언과 독감 백신 이슈를 왜 연결지어 그를 비판하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